안녕하세요 빨간척기입니다 리츠 15시 17분 청약 경쟁률이죠 보면은 돈이 16조 17조 들어왔죠 아까 전에 8조 몇천억이었는데 17조 들어왔어요 일단 청약수량을 좀 줄였죠 일단 마이너스는 안쓰고 안쓰고 가는 걸로 하고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있나요 혹시나 하는 바람에 저도 같이 가야 되나요 500 477 467 473 뭐 삼성 sk 하나 중에 하나 골라 잡으면 될 것 같구요 최악 수수료는 다 2천원씩 있고 균도 먹고 비리만 있고 증거금 50%구요 배정수는 106주니까 최종적으로 100주도 못 받겠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니까 한 80주 70주 정도 받으려 하나요 아직 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뭐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조금 리츠가 시세를 줄까요 네 뭐 안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일단 이거 뭐 5% 6% 7% 네 네 저는 일단 한번 가보는 걸로 있는 것만 네 YM텍도 균등만 했기 때문에 네 결정하시고 16시 장 끝나면은 어 경쟁률 최종 경쟁률 올려 드리려 하겠습니다 네